제1회 중앙청년 단편영화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저는 10월 23일 북경에서 개망 예정인 제1회 중앙청년 단편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청년 단편영화제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加油!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21일 북경에서 케이크가 중앙청년 단편영화제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21일 북경에서 케이크가 중앙청년 단편영화제 좋아요!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일 북경에서 케이크가 중앙청년 단편영화제 짜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중앙청년 꿈나눔 단편영화제 중앙청년 꿈나눔 단편영화제 중앙청년 꿈나눔 단편영화제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리 아лександер입니다. 미국에서의 영화 프로듀서입니다. 저는 중국과 한국의 Share Your Dreams short film festival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계신 미래의 꿈 영화인 여러분들 하지원입니다. 오늘 10월 23일 북경에서 개막하는 제1회 중앙청년 꿈나눔 단편영화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